도원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선무쌍 신식 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49페이지 구양 도원주 무릉 도원주 도원주 문이 되어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구요. 조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흰 누룩을 대초씨처럼 잘게 썰어 열어날 햇볕 쬐어말린다. 2. 물을 맑게하여 흰 누룩을 담가 붓게 한다. 3. 찹쌀을 여러번 잃어 물이 맑아지거든 그만둔다. 4. 세번 뜸들어 밥을 지어 해체 시켜서 누룩집에 넣고 흠뻑 져어 젠술같이 하여 퍼지기를 기다린다. 5. 다시 쌀을 전위법과 같이 하여 넣고 맛을 보아 술맛과 같지 않더라도 과도하게 잃지 말고 퍼지기를 기다린다. 6. 또 쌀로 밥을 지어 넣고 퍼지기를 기다린다. 7. 다시 쌀을 또 밥을 지어 식거든 전과 같이 넣으면 그 술이 곧 된다. 8. 만일 날씨가 좀 차거든 덥게 하여 식힌 후에 15일 되거든 독머리에 맑은 것은 먼저 떠서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툴리키키는 도구는 독이 되겠습니다. 8. 단어 손 Всемите infinitelyнейhave 따라 разв 밟흐 주접nant 9. 노릇 1000초 9. 얇게 zweite 1. 0of1